평소 밝았던 인형이 그런데 갑자기 세자리 수록한 그녀는 싸늘한 브론즈에서 발견되고 마는데요 천상계를 유지하던 인형이가 갑자기 브론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소 라인하르트를 즐겨하던 인형이 하지만 로드호그 윈스턴 그리고 디바와 같이 장시간 탱커를 픽하던 지루함 때문에 이 포지션을 딜러로 바꾸면서 브론즈로 추락하게 된 것 브론즈에서 천상계 라인하르트로 캐리를 하려고 했던 인형이 하지만 그 역시 싸늘한 패배로 발견되고 마는데요 이번엔 추가 시간을 노려보는 인형이 동시에 킬까지 욕심을 내보는데 하지만 킬은 커녕 싸늘한 패배로 발견되고 마는데요 뭐야? 뭐긴 뭐야 이 XX아 저 사람 꼬리 눈 썩어 눈 썩어 이들은 태생적으로 고라니까에 속하게 됩니다 갑자기 딸피가 나타나면 사고가 대뇌를 거치기 전에 먼저 달려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먹이가 됩니다 또한 자신이 밟지 않은 것을 알지만 뇌하수체를 거쳐 솔방을 샘을 지나기 전에 전두엽에서 밟았다고 왜곡하게 된 것이죠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사망 디지바이츠에 갇혔어 디지바이츠에 갇혀서 베베 목표를 못 찾아서 사망 소량이 오르락내리락해서 사망 친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해줘서 사망 고소공포증으로 인한 신정지로 사망 고소공포증이 없어서 사망 고소공포증으로 인형 인형의 문제가 대체 뭐지? 바보라서? 어떻게 해야 올라갈 수 있을까? 핵을 사야되나? 아니야! 핵을 써도 사람들은 쓰는지도 모를거야! 어차피 핵을 써도 질거라고! 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인거지?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 너의 도움이 필요해 댓글로 달아줘 너만의 승리 비법을 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